진짜 와... 이건 제발 꼭 해먹어보세요 자취하면서 스팸으로 진짜 야무지게 먹을 수 있는 밥 한 끼 군더더기 없이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재료는 스팸, 진간장, 설탕, 마요네즈만 있으면 되고요 먼저 스팸을 먹기 좋게 작은 크기로 깍둑썰기 해주시고요 잘 달곤 팬에 올려서 살살 볶아주세요 살짝 노릇스름해지기 시작하면 간장과 설탕, 물을 종이컵 3분의 1컵씩 1대1대1 비율로 섞은 소스를 부어주시고 조리듯이 맛깔스럽게 구워주시면 끝이 핏살밥에 그대로 얹어주고 마요네즈 한번 싹 뿌려주면 진짜 와... 그냥 스팸 구워먹는 게 좀 질린다 싶으면 이렇게 해먹어보세요